지금 저는 짐을 싸고 있는데요 연천만 대체 몇 개인지 모르겠어 아 전 연천만 보면 막 다 사고 싶어요 진짜 두둥 두둥 캐수 우리 캐시도 같이 데리고 가래요 어떡해 미안해 캐시야 너무 귀여워 진짜 이대로 싸가고 싶다 캐시야 이쁜척 해보세요 아이고 이뻐요 인형이네요 우리 캐시 인형이네요 우리 캐시가 캐시가 캐리어에서 절고 있어요 아 깨웠어 미안해 캐시야 캐시도 같이 가고 싶어 우리 캐시야 우리 꽁둥이 얼른 자요 엄마가 나 공간용주 나오게? 그래 그게 더 이쁘더라 엄마 나 공간용주 나오게? 응 너무 외롭다 두껴안고 있으니깐 아빠를 그리워 너무 외롭다 봐봐 너무 외롭다 나의 기분 오비가 소마 이렇게 해야지 뭔데요? 봐봐 맘에 Brooks 봐봐 봐봐 이거 봐 이거 봐 잘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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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토마토, 치즈, 우리 엄마의 접시, 그리고 우리 언니의 접시 오늘 데일리 룩은요, 체크! 아주 시원한 소재의 이런 블라우스와 단추 4개가 있는 이런 바지를 입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준비를 다하고 밥을 먹으러 갑니다. 제가 갈 곳은 우리 구독자님께서 추천해주신 레스토랑인데 고기가 겁나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바로 가보려고요. 우리 구독자분이 추천해주신 식당이라서 그냥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 운수님도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어제 자라에선 슬리퍼를 딱 신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쑥 내려갑니다. 상해의 마을. 페디큐어 하고 싶다. 택시를 타고 음식점으로 점심 먹으러 왔고 점심 먹으러 이게 저희 언니가 중국에서 사용하는 중국 유심칩이 들어있는 폰인데요. 이게 카카오 택시랑 비슷해서 폰으로 이렇게 똑같이 불러서 가고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면 이 돈 사기도 안 받고 딱 정확하게 이게 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좋아요. 거리들 속일 수 없어. 아 맞아. 돈을 속일 수 없고. 역시나 오늘도 제가 여행을 왔는데 흐려요. 왜 안 흐리나 했어. 엄마 저게 뭐라고? 동방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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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이 바로 동방맹주입니다 여러분. 동방맹주가 지금 안개 때문에 하나도 안 보여. 저번에 처음 상해 여행 왔을 때도 흐려가지고 하나도 안 보였었는데 여기에요. 저기 콜카? 저기 이 레스토랑인 것 같아요. 메인 코스 있는데? 이거 뭐가 맛있나 있어. 이럴 땐 네이버를 검색하는 게 짱. 상해 콜카 여기ăn치 세트 애ị 여기 이거 여기 되게 분위기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마실거는 콜라랑 메모네이드 시켰어요 콜라, 메모네이드 제가 이거 시그러울까봐 안 시켰거든요?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서양 음식은 이렇게 콜라랑 마셔줘야 되거든요 다 샐러드인가? 샐러드가 3개인가? 그리고 런치 세트거든? 1인당 1인당 샐러드가 이렇게 3개 1인당씩 나오네요 콜라, 샐러드 약간 충분한 식료도 있네 이렇게 또 음식이 나왔어요 사실 뭘 시켜야 될지 몰라서 직원분한테 추천받은 음식들이에요 룬쭌쭌 룬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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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데? Stadium ンダOK 룬 룬 룰ú 저념 종이 vention 승리 룬 당시 кто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갑자기 피곤해져서 카페인을 좀 섭취를 해야겠어요 숙소와서 잠옷을 입고 엄마 슬리퍼를 신고 또 저는 믹스커피를 무엇보다 믹스커피가 세상 최고인 것 같아요 역시 짱 너무 맛있어 우와 이거 맛있구만 괜찮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들어가 봅시다. 진짜 많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많다. 스타벅스 뭐 그런 거. 진짜 많다. 진짜 많다. 진짜 많다. 진짜 많다. 진짜 많다. 진짜 많다. 여기는 상하이 유명한 음식점에 왔는데요. 여기는 언니 친구가 언니 중국 친구가 추천해준 곳이라서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그 언니가 되게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맛집을 되게 많이 찾아다니거든요.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손수건인데 냄새가 진짜 좋아요. 비누향이 많은데요. 비누 가지고 손을 씻는 듯한 느낌입니다. 손수건. 물수건. 옆에서 지적을 하네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번 맡아 보실래요? 그러면 향기가 좋거든요. 좋죠? 손수건. 되게 조용합니다. 저희가 오픈하자마자 바로 왔거든요. 손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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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이에요. 손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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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고기 육수. 닭고기 육수에다가. 닭고기에는 그런 맛이에요. 끓긴 상태passen. 닭고기 아름다운. 시금치 밥. 맛있어? 볶음밥 같은데? solve, 굶으면 훨씬EL. 비누 comparرب. 면을 에게 fit. 식감 Nikki, 검은 시청에서도ül 수 float. 너무 예쁘죠? 내건줄 알고 앞에 놔둬네 밥 다 먹고 마사지 받으러 갑니다 동동동동 여기에요 보자 좀? 캐나다만? 아 그래 방향 여기서 마사지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제 마무리로 상해에서 가장 높은 빌딩에 가서 야경을 보려고 합니다 안녕 안녕 이런 방파라는 스타일 이제 여기로 오세요 하나 둘 셋 짠 짠 안녕 아이스크림, 초콜릿, 아이스팅